이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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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따라하네? 이게 누구요? 휘봉이 아니오? 나 좀 숨겨줘요 왜그려? 지금 김형사님이 날 죽이려고 해요 또 왜 죽이려고 그래? 아 몰라요 이리로 숨어 이리로 숨어 감사합니다 아이 빨리 숨으라고 휘봉이 어디있어요? 네? 회장님 휘봉이 어디있어요? 아니 휘봉이 지휘봉 이리로 들어오는거 봤어요? 어디있어요? 몰라 왜그려 휘봉이 그놈이 지휘봉 그놈이 팬티를 이렇게 만들어놔쇼 아 이게 뭐여? 이렇게 하고 시상식으로 돌아가 아이 뭐하는 짓이요 지금 아이 휘봉이놈 잡히기만 해봐 아이 그나저나 큰일났쇼 뭔일인데 그려? 아니 어젯밤에 살인사건이 발생했쇼 어응? 아이 뭐여 저희 저저번달에 서울에서 내려와가지고 혼자 별장에 살던 김회장님이 변사체로 발견됐쇼 어응? 뭐하는 짓거리요? 그냥 맞춰봤어 초복씨 뭐에요? 뭐가 지 사랑하긴 하는거에요? 널 사랑하지 그럼 사랑은 개뿔 뭐여 여자친구가 이렇게 아픈데 관심도 없고 나 여기 목뒤에 아프단 말이에요 아이고 참 그러니까 게임하다가 그 의자에서 그냥 자니까 뭐가 아이 대상이야 아유 다 준비했어 뭐야 앞으로 이 목베개 베고 자 목 안 아프게 목베개 뭐야 이거 먹지도 못하는거 아유 뭐야 어응 아이고 알았어 아유 정말 뭐야 김밥 목베개요 어응 자면서도 먹으라고 아이고 우리 아름이 이러고 있으니까 꼭 도야지 같네 도야지? 어 뭐 도도하고 야구 질적인 여자 뭐 그런거에요? 그냥 돼지 돼지 몰라 꿀꿀 돼지 도야지 돼지 아이 뭐여 미안합니다 어응 잘해도 도야지요 도야지요? 돌아가야지 알았슈 어 어 서영사 무슨일이요 뭐라고? 목격자가 나타났는데 사입이 종교집단에 지신거 같다고? 바닥에 피 묻은 깃털이 잔뜩 발견됐어? 알았어 잠깐만 자네 이거 뭐여 이거 피 묻은 깃털 아니요? 어? 자넨 말이야 너무 많은걸 알지 그래 뭔 소리 오게 얘들아 붕괴 에이 에이 인물인 줄 알았지 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제야 우리 정체를 밝힐 수 있겠구먼 하하하하 하하하하 당신들 정체가 뭐여? 당신들 정체가 뭐냐구?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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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살 처먹어서 찌찌차살입니다 아이고 재수 없어 죽겄어 그냥 그나저나 범인은 범인이지만 휘봉이 이놈을 어디가 잡지? 에이 뭐여? 귀에 지금 뭔소리가 난거 같은데 아무 소리도 안나는데 그래 이 벽대는 뭐이죠? 형이 내 작업실이요 작업실이요? 아니 농사진영 양말이 뭔 작업을 한다 그려? 내가 취미로 조각하는게 있어 조각이요? 조각같은 소리 하지 마요 진짜 조각상이네 조각상이요 다 조각상이요 근데 이거는 저기 뭐야 눈이 좀 이상하네 이거는 말이요 이거는 코가 좀 약간 삐뚤어졌이요 이거는 전체가 이상하네 살려주세요